자 이제부터 어 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도면 양식 표절을 만드는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복습입니다 먼저 어떻게 해주느냐 하면 생각나서 미트법 확인 눌리시고요 아시겠죠 그럼 이렇게 돌아갑니다 자 먼저 레이어 설정을 했죠 우리가 도면제 특성 들어가셔 가지고 자 도면제 특성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레이어가 뜨면 음 봅시다 자 내역 뜨죠 자 뜨면 어떻게 한다 그렇죠 추가 자 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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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 개 6개를 합니다 맞죠 자 6개를 하고 자 그 다음에 색깔 색깔 우리의 시험장에 나왔던 문제대로 합니다 자 시험장에 나왔던 문제대로 아시겠나요 자 색깔 바꾸는거 자 도면제 1번은 7번 맞죠 하이트 다른거 소간됩니다 도면제 2번은 어떻게 어 어떤거 녹색 3번 맞죠 3번에 여쭤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노랑 2번 하늘색 4번 하늘색 4번 빨간색 1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팔란색 5번 그 다음에 이 색깔 선 종류 바꿔야 되죠 로드 눌러서 센터 확인 또 로드 배팅 확인 또 로드 히든 H 히든 확인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바꿔야 돼요 그렇죠 도면제 청 확인을 바꿔야겠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레이어를 다 했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거 끄겠습니다 자 그러면 끄면 지금 레이어가 다 올라와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도면 작성을 하는데 자 보시면 이렇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이제 표제란 부터 만들기 한 번 더 복사합니다 자 먼저 여기에 자 사각형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사각형으로 있는거 있구요 맞죠 레탱글 자 이걸 눌려야 되고 자 이걸 한번 눌렸어요 내가 아무 때나 찍습니다 찍고 여기에 골뱅이 눌리고 420,297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a3 용지입니다 여기서 옵셋 띄우고 얼마 10 띄우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해하시겠나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시험 시험장에 나왔던거 한번 기억나시나요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어려운거 없어요 지금 여기 문제 옵셋 다시 엑스로 이제 깨겠습니다 깨고 익스플로드 익스플로드에요 익스플로드 그 다음에 옵셋 25 하나 둘 50 10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tr 더블클릭 해서 지우고 에레이션 뭐 그렇게 어려운거 없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렇게 어려운거 없어요 그 다음에 자 여기에 글자를 써야됩니다 dt 자 문자의 시작점 여기죠 높이는 뭐 얼마로 할까요 한 5로 하겠습니다 5 그닥 각도 0 여기에 이제 이름을 써야됩니다 수 자수 지금 왜 이게 안될까요 그렇죠 글자가 안나와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문자에 들어가셔서 자 뭐 달려 있는데 일단은 이 글자를 바꿔줘야 됩니다 이거를 문자 스타일 관리해서 스탠다드가 아니고 어떻게 찾아야죠 이거를 자 뭐 굴림체 도둠체 네 쌤 도둠체를 하겠습니다 자 도둠체 높이 뭐 오로 하겠습니다 하기에 적용 적용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여러분들 그렇게 어려운거 없죠 네 닫기 자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 만들기 한번 해볼게요 이게 어 문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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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표제라는게 적용이 있습니다 표제라 하기 눌리고 오로 하겠습니다 닫기 그 다음에 이거를 표제로 바꿨죠 바꾼 상태에서 여기에 디티 디티 를 를 고 여기에 시작점 찍습니다 높이 그래 됐죠 각도 마주 보낸 거예요 0 여기에 뭐라고 자수 험 번호 5 너무 크네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또 바꾸는 거 이렇게 성 명 그 다음에 어떻게 감독 확인 그 다음에 전산 옥룡 건축 제도 기능사 그 다음 수험부는 여러분들 뭐 2021 1024 입니다 암 병히 뭐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이해하시나요 그 다음에 도브클린 자 하나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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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됐죠 맞죠 근데 이게 너무 크죠 이게 이렇게 그럴 때는 sg 자 s 스케일 입니다 sc 눌려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찍고 기준점 찍습니다 찍고 r 여기서부터 이거를 좀 더 줄이겠다 딱 이랬는데 이해하시나요 됐죠 그 다음에 무브 이제 하나씩 이거는 여기에 맞죠 이것도 좀 줄일게요 이따가 자 내가 왜 여러분들에게 이런식으로 가르쳐 주냐면요 이유가 있습니다 문제 조건에 글자 크기를 얼마라고 정해진 것도 없습니다 이해하시겠나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브 내가 원하는 글자 만큼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이런식으로 자 근데 이거는 좀 줄이고 싶다 sc 줄이고 자 아무 데 찍고 알 여기서부터 이 글을 이렇게 좀 줄이겠다 무브 이해하시겠네요 z a 자 주음 올 뭐 이상 없죠 그 다음에 여기 제목 c 원 그냥 한 10 정도 가겠습니다 라인 1 5 5 5 5 5 5 5 6 5 5 5 5 8번 풀고 여기에 두개 넣습니다. 자 여기에 A 부분 단면 상세 글자 작죠? 상관없습니다. 더블클릭 자 스케일 S C A L E 띄우고 1대 40 40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떻게 S C Q죠? R 이걸 이런 식으로 글자 딱 들어오게 Move 이런 식으로 어떤나요? 자 지금까지 표제를 만드는데 한개 더 있습니다. 자 C O 이거 그냥 복사하세요. 복사해서 한개 더 복사합니다. 자 복사했죠? 여기는 한개 살려놓고 이거는 뭐냐? 자 남측 뒷면도 스케일은 얼마? 50 됐나요? Move 이걸 가운데로 살짝 올립니다. 됐죠? 자 여기서 지금 이거는 1대 1입니다. 근데 스케일이 40대 1 그 다음에 50대 1이죠. 그러면 어떻게? 다시 S C 눌려서 이거부터 점 찍고 얼마? 50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. 여기서 이제 그리는 겁니다. 자 그러면 Move 자 이거는 어떻게? 위에다 올려놓고 S C 참 찍고 40 자 우리가 그려지는 건 똑같아요. 그려지는 건 똑같은데 출력이 용지가 달라서 이렇게 스케일을 이용해서 뻥튀기 시킨 겁니다. 아시겠나요? 여기에 우리가 단면도를 그리고요. 남측 이면도를 그립니다. 자 여기까지 우리 준비했던 표제란 강의였습니다. 자 도면 만들었고요. 그 다음에 Rectangle 맞죠? 직사각형 자 직사각형 어떻게 그릅니다? 얘기했죠? 맞나요? 이 직사각형 그렸고 그 다음에 Offset 띄우고 간격띄우기 이런 것들 맞죠? 간격띄우기 했고 Next 문자주석 들어가서 표제란 만들어서 새롭게 했습니다. 이상 표제란과 표제란 만드는 수업을 하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